배준호 단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Just like you 하면 너와 똑같이 너희들과 똑같이 If not 만약 그렇게 한다면 뭐지? 10입니다. 10 10은 세 가지 뜻 그때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러면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만약 그렇게 한다면 Then 만약 그렇게 안 한다면 If not If not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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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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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라이브라고 읽으면 생방송인이란 어떤 시입니다? Leave 라고 읽으면 살다라는 하다시구요 Leave Bath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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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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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엌을 영어로 뭐라 하죠? 응? 어 까먹었어요 응? 까먹었어요 까먹었어 준호야 부엌을 영어로 뭐라 그래 부엌이요? 배트웜 아 부엌을 배트웜이라고 그래 아니 부엌이요? 어 오케이 왜 입 봐보더라 응 계속해서 Car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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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a sh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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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딘가 두가 숨어 있겠지 어 어디에 두가 숨어 있습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테이크 테이크가 하다시니까 두가 이 속에 숨어 있겠죠 더즈가 숨으면 takes a shower 나는 샤워한다 I take a shower 그녀는 샤워한다 takes a shower takes가 돼야 되겠지 네 M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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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 하다시 양념씨입니다 슈드처럼 그래서 Must 뒤에는 하다시의 원래 형태 B 동사도 B의 형태 He must be a spy 한번 볼까? He must be a spy He must be a spy He must be a spy 어 그녀는 스파이 틀림없다 됐습니까? You must wash your hands 는 You must wash your hands You must wash your hands 너는 Wash your hands 해야만 한다 Wash your hands가 뭔데? Wash 뭔지 몰라? Wash You must wash your hands 씻었다 그럼 You must wash your hands가 무슨 뜻이야? 손을 씻어야 한다 너는 손을 씻어야만 한다 너는 손을 씻어야만 한다 근데 Must가 뭐 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이면 비슷한 양념씨 뭐 하나 배운 거 있지 않나? Should Should랑 비슷한 뜻입니다 Must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일 때만 Fl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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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ound Float around Float around Float around Float around 그럼 여기에 어딘가 두가 숨어 있겠네? 어디에 숨어 있죠? Float Float가 떠있다 라는 뜻이니까 Around는 주변에 Fall down Fall down 여기서 또 어딘가 두가 숨어 있겠네? Fall Fall Down은 아래로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Fall 떨어진다? Down 어디로? 아래로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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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씨? 양념씨 Okay Herself Herself 물은 셀프입니다 그럼 내 자신은 뭐지? My My Myself Myself Her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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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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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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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Her에 두가지 뜻이 뭐라고? 그녀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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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가 She Autob스 She Vacuum eed Vacuum Cleaner Toi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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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Toi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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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hcuum 어떤 글자가 두 개가 연달아 붙어있는데 그게 누구였더라? 알파벳 두 개가 똑같은 게 연달아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더라? 무슨 시 양념시? hard는 힘든 이란 뜻하고 딱딱한 이란 뜻하고 열심히 이란 뜻 세 가지가 서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힘든 으로 쓰였는지 딱딱한 으로 쓰였는지 열심히로 쓰였는지 구분해서 읽기 연습 다음이죠. 읽기 연습해서 얘기해주세요. 아이고야, 이게 뭐라고? 그러면 살짝 딱딱한은 뭐야? 그럼 살짝 어려운은 뭐야? 살짝 못생긴 살짝 못생긴 살짝 못생긴 at bedtime 나쁜 시간 아니야? 나쁜 시간 at bedtime at bedtime 무슨 BAD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직 bad하고 bad도 공부 못하고 있고 got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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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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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야? 양념시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 읽기 연습 잘 해오세요. 5 5 5 5 10 11